한 번 깨달은 걸 언제까지나 까먹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좋으련만 불행해도 우리는 그렇게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깨닫기를 되풀이 하죠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열심히 기록을 해두지만 이 또한 늘 통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렇게 기록해둔 것들을 아침마다 하나씩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적어도 그 하루 동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조금 낫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겁니다 고장나지 않은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장난 것을 고장나지 않았다고 우기지 말 것 8월 17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이미진 드리곤스의 빌리버 듣고 왔습니다 김선아님이 이 곡 안 그래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듣고 싶었는데 첫 곡으로 나오네요 오전에 산에 다녀와서 씻고 한숨 돌리면서 출식합니다 점심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말씀 주셨고요 3858님 오프닝 내용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자기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오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허지웅쇼 홈페이지 다 열려있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추첨통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희님 진선미님 원연숙님 김재영님 김춘자님 김민하님 5584-8259 쓰시는 분들 이외에 또 많이들 이렇게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소니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니에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요즘 뭐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매출 1위에 부동산 회사 채무 불이행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일 예일 뿐이고 각종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요즘은 경제가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부진해지면 세계 경제에도 적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들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스티클레이션에 빠졌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제 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 동네 사람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입니다 왜 아이가 태어난 아 단순히 그거? 너무 안 태어나는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현수막이 걸리고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만큼 경사일 정도로 그렇죠 큰 일이 되었다 맞아요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기말지가 태어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태어난 건데 워낙 안 태어나네 바로 충남 태안군의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원면이라는 동네가 유독 인구가 적다고 합니다 이러면 큰 저기 아주 큰 복이죠 이거는 맞아요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난 거고요 아이고 세상에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대요 주인공은 이달 1일에 태어난 문석훈 조혜진 씨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제 귀촌을 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2021년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이번에 둘째 아들을 낳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동네의 인구가 2,200명 정도라고 해요 2020년도에는 아예 아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도 출생신고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년 동안 이 주인공 부부 그렇죠 문석훈 조혜진 이분들만 계속 이제 그렇죠 맞아요 너무 진짜 젊은 인구 자체가 별로 없대요 이 동네에 그래서 문 씨 부부가 둘째 아들 출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어요 내리 3동 주민 1동 이원변의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동사무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현수막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봤는데 정말 한 집 걸러가지고 한 집 다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태안군 자체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받고요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도 받고 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 등등도 다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봤어요 우리 다둥이 다둥이 그렇습니다 다둥이 기준이 전에 3명이었잖아요 맞아요 바뀐다면서요 네 아직 바뀐 건 아니고 예정이고요 올해 3월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옹디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자녀 그러니까 다둥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는 3자녀가 다둥이였는데요 이제는 2자녀 2명만 낳아도 다둥이 가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뀌는 거라고 하고요 민영주택의 특공기준 만화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바뀌고 있고 제도적으로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낳을 수 있게 배려를 하고 등을 떠밀어주는 이런 종류의 확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도 해주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도 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검토 중인 게 바로 문화 등등의 전시등을 관람할 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게 또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동반자가 있으면 먼저 입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곧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늦긴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두 번째 소식 120년 전 대한제국과의 연을 이어가다 입니다 뭘까요? 바로 120년 전에 대한제국과 수교를 했던 나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12개국의 출신 인플루언서들이 덕수궁의 외국인 홍보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덕수궁의 돈덕전은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습니다 황제가 외교사절을 접견하고요 또 연회를 베푸는 장소였고 외국인의 숙소로 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인명시 개최가 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12개국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국 벨기에 덴마크 이렇게 12개국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제국과 수교를 했던 나라들 대한제국과 연을 이어나가는 뜻에서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건데 네 일본이 꼈어요? 그렇습니다 꼈습니다 아름답구만 좋아요 어쨌든 외교관계가 1876년부터 돈덕전이 세워진 1902년까지 계속 이어진 그런 나라들이고요 최근에 또 덕수궁은 복원도 일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경축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와서 위촉대는 위촉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여기 거주 중인 분들이신 거죠? 맞아요 12개국은 이제 국민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예술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예를 들어서 배우와 MC 등으로 활동하는 독일인 안나 릴만 씨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두엘로 아드리아나 마리아 씨 등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또 우리가 돈덕전 공식 개관 행사도 있거든요 여기도 참여하셔서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각국의 나라 홍보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면 통역도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의미 있는 위촉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위촉을 많이 하네 많이 합니다 특히나 덕수궁이 이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18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됐던 세계박람회가 바로 컬럼비안 엑스포였는데요 이때 또 당시 조선과 함께 참여했던 46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루언서들도 9월 중에 외국인 홍보대사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덕수궁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최근에 복원공사도 완료가 됐다 그렇습니다 2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일제가 1927년에 훼손했던 월대를 복원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대는 궁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위험을 높이는 넓은 기단입니다 걷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광화문 앞에서도 현재 월대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광화문 공사는 10월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장소들이잖아요 의미 있는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는 다둥이에 대한 기준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면 몇 명부터가 다둥이일까요? 1번 5명, 2번 2명, 3번 1명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면 바로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의 둘이서, 우리가 빌 위더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저스트 투어버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명이었죠 2번 2명 김재영님, 김형숙님 4059-7532-8677 쓰시는 분들 이렇게 다섯 분 축하드려요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채리님, 김규리님, 박진표님, 배미나님, 정은아님, 백주연님, 이진경님, 1650-595 쓰시는 분들 오늘 처음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재밌게 듣다 가세요 잠시 후 김두영, 김민기 두 분과 함께하는 토크발 아이오티 웅냥이 토크맨을 매주 뽑고 있습니다 토크맨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까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지난주 민기씨의 폭탄 발언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같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앞머리를 고수해야 돼요 두영이 형님, 저 이상준 선배, 김용명 선배 민기씨의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채리님, 김용명씨, 이상준씨 듣다가 깜놀하셨을 듯 홍장성님, 두영이 형은 이마가 넓은 겁니다 멋있어요 3908님, 남들에 비해 샴푸값도 덜 나가고 잡힐 머리채가 없어서 싸울 때도 유리합니다 괜찮아요? 아, 네,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게 열심히 해볼게요 토크맨!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어떤 TMI를 쏟아낼지 모르지만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토크맨!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아, 그래? 왜 이렇게? 욕심냈네요 머리카락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재미는 늘 넘쳐납니다 토크맨! 배경연 김두영, 김민기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이 방송에서 장난친 거지 사실 여기 좀 머리카락, 머리숨 모자란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 저는 지금 흑채를 좀 뿌리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기, 그냥 넘어가 뭐, 여기까지 저는 모든 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욱냥이분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저는 탈탈모예요, 탈탈모 탈탈모가 뭐예요? 탈모를 벗어났다 탈탈모 심었죠 잠깐, 현대과학으로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제 안 빠져요 그냥 이모작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뒷머리를 야비로 아, 이식도 했는데 이식도 하기도 했고 이제 약을 통해서 이제 탈모가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 이거 훌륭하다 심고 안 빠지니까 이제 젊어진 거죠 부작용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케바케예요, 케바케 난 약을 먹었는데 코 안에 있는 털이 너무 길어지고 굵어지면서 코를 너무 간지럽죠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 코 털만 휴엄을 보셨구나 그런 거 없어요? 코 속에만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털들도 잘 안 빠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응원합니다 손진희님께서 역시 개그맨들이라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이신가 봐요 최진숙님 민기님 의상 오목 한 판 돌까요? 아, 예 어, 저기 체스 아닌가요? 근데 저거는 근데 나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놀랍게도 체스도 다 봤는데 아, 진짜요? 근데 형은 체스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장기도 좋아해, 장기 어, 약간 보드게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바둑을 몰라 안 배웠어 근데 제 옷을 보면서 이런 대화로 이어진다는 게 너무 좋네요 우리는 사실 우리 우리 토크맨은 사실은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옷을 보다 아직 바둑은 안 배웠다고 끝나는 게 갑자기 머리카락 얘기하다 갑자기 체스로 다들 너무 즐긴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어떤 수준일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토크맨 참여 방법부터 간단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네, 매주 저희가 허지웅쇼 임별그레인과 홈페이지에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확인하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만 해드려도 선물 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사연으로 뽑힌 웅량이 토크맨에게는 치킨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 주제 오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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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개인적인 제 뇌피셜인데 오예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 저도 대전 사람이고 이제 둘 다 충청도죠 저도 완전 둘 다 충청도는 약간 기본적으로 오지랍이 깔려 있어요 아, 패시브 패시브 스킬 모든 말들이 다 오지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일상이라서 이게 오지랍인가를 한번 사연을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참견이나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스스로는 잘 몰라요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표현에 따라서 달랐는데 염려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때에 해야 오지랍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좋은 의도인 거고 적절하지 않을 때 하면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충청도 분들이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살짝 관여하고 쓱 빠지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맞아, 맞아 명불허전이지 궁금하네, 오지랍 알겠습니다 우리 오지랍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실 분들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미리 오는 사연들도 있고요 실시간 사연도 함께 통틀어서 오늘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시면 여기 소개되는 분들 다 선물 나가고 그중에 한 분은 거기에 얹어서 치킨까지 드리는 거예요 김민기의 이 곡 사실 허지용 쇼가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허지용 쇼 독점 컨텐츠 사실 이제 SBS에서 제 노래는 금지곡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의리로 김민기의 우리 제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수은경 님이 뭐라고 보내주셨죠? 네, 민기 님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 너무 듣고 좋고 좋아요 이 노래 들으면 여자들 맘 다 사라졌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민기 씨가 했던 얘기가 저는 되게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진짜 많이 했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본인 노래 2절을 처음 들어봤다고 오늘 처음 들어봤대요 오늘 처음 들어봤다고 그리고 지광식 님이 이 노래 많이 들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네요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아 근데 지광식 님 이거 저도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노래가 아니었어 약간 다른 노래에 섞었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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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데? 아 있어 싸이 노래 어땠을까 아 근데 지광식 님 죄송한데 노래방에는 노래가 없습니다 뻔등해 아깝다 나 말씀하셨잖아요 허정우 씨요 독점 콘텐츠 네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들은 이 수요일이 오는 걸 기다려서 저희가 노래 틀어들 때 같이 따라 부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판에 한참판 아니라 아니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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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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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본인 피절인데 이거를 예식장에서 아내를 위해서 불러주기로 했었는데 1절만 부르고 그만 불렀다는 네네네 그래서 2절 차마 2절까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타객분들이 많이 바쁘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주체 보였지 오지랍이었어 오지랍 저도 그 아버지 쪽이 이제 충청도라서 아 그래요 예산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충청도에 피가 있네 어? 예산이 우리 동네인데? 네 본 적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 오 그래요? 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 그러니까 우리 다 충청도네 어 다 오지랍이 있어 지금 있어 느낌이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오지랍인지 몰라 한번 사연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2740님의 사연입니다 오지랍하면 제가 빠질 수 없죠 저는 마트나 쇼핑몰에 가면 너무 바빠요 제가 쓰고 있거나 잘 아는 물건을 고르며 망설이는 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거든요 다가가서 마치 설명서를 외운 듯 하나하나 꼼꼼하게 장단점을 짚어서 얘기해 드리는데 10명 중에 8명은 구매를 하십니다 마트 직원분이 웃으면서 엄지척 해주신 적도 있어요 아 여기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남 고르고 있으면 가가지고 아 근데 이런 경험은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안 찾으시는데 전자제품 살 때는 꼭 용산을 가잖아요 아 용산? 이런 경험도 저는 되게 많아요 아 예전에 컴퓨터 조립하라고 많이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들고 왔냐 물어보고 아 아 아 아 아 거기 맞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거기서 하는 거니 그러니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저는 막 물건 고민하시면 뒤에서 옆에 듣잖아요 예 그러면 어 그거 괜찮아요 그거 사셔도 괜찮아요 이런 적 진짜 많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언제 어느 어떤 그냥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게임기든 뭐 고민하시면은 옆에 있으면은 고민하시잖아요 아 이거 사시면 평생 씁니다 저도 있는데 진짜 좋아요 그럼 옆에서는 뭐야 이 사람 뭐 이런 표정이긴 한데 근데 그런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저는 아 그 마트에서 이런 분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그럼 뭐 인센티브 먹나요 그러면? 아니 실적에 따라서 뭐 좀 주는 건가? 근데 막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질근질한 사람들도 있는 거 진짜 그게 인상 깊은 제품이에요 너무 좋았다거나 너무 안 좋았으면 얘기를 하고 싶지 근데 안 좋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 하죠 사지 말라 그래요 네 저희가 써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뭘 사러 가면은 오예? 진짜 경주마처럼 딱 그것만 거기를 향해서 가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계산하고 집에 딱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학습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불필요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산 물건보다 나오는 길에 봤던 그런 박탈감 이런 걸 후회 이런 걸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고르고 나오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약간 외국 나가면은 좀 다른 거 같아 외국 나가면 외국에 나가서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한국 사람을 발견하면 아 그럼 다르지 그거는 조금 못 넘어가 아 진짜? 뭐 할까 막 고민하고 그리고 당연히 알 것 같았는데도 뭐 당연히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건 좀 못 지나치고 맞아 좀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거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우리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이 충청도의 피는 그게 또 충청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의 피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백주현님도 서현자분 마트 오지랖은 친절한 오지랖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고 어? 아 근데 이게 윤미숙님이 남편이 경상도이시래요 네 아 그래요? 오지랖이 장난이 아니시라고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아 그냥 개밖에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박유경님 실시간 사연 있잖아요 오 예 읽어주세요 길가다가 싸우는 연인을 봤는데요 그냥 가려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뭐라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말렸더니 뭔 상관이냐며 욕먹었어요 그 후로는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말려본 적 있어요 싸우는 연인? 네 어떻게? 그냥 싸우시는 분들 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린 적 많아요 어떻게 싸우겠는데? 그거 막 막 커플분들도 막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예예 그러면 아휴 좀 떨어뜨린 다음에 소리 좀 낮추시고 좀 침착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 놓고 막 그래요 가장 최근에 그랬던 게 언제예요? 저는 뭐 아저씨들 막 싸우고 있으면 아휴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다가 아저씨 연인이었어? 아니 아니 그 연인이요? 그 차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분이 좀 빨리 횡단보드를 건너셨는데 그 이제 그 기사님이 아 뭐 이렇게 막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이거 사고 안 났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나서서 이제 말린 적도 있어요 말리는 걸 잘한다 네 주영 씨는? 저는 잘 없어? 어 저는 남 싸우는 거에 관여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연애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머릿구덩이를 잡고 있어 둘이 그게 근데 그런 클리셰가 되게 많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싸우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막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손목을 딱 잡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이거 놔 당신 뭔데요? 남 일에 관여해 그러면서 또 여자를 때리라고 하지 말라고 탁 밀렸는데 갑자기 여자가 말리는 사람을 화면을 해서 우리 오빠 때리지 마 이런 클리셰가 왔잖아요 아 현실 사례들도 있고 있었어요 저 예전에 홍대 갔을 때 의자를 남자가 그 편의점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리치지는 않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구나 네 저랑 제 동료 개그맨 동료 하나 있었는데 둘이 같이 가지고 말렸어요 하나는 여자 피신시키고 하나는 의자 잡고 잘했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왜 그러냐고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던 거 마저 하세요 우리 같이 뭐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나 옆에서 보는 사람처럼 남일이긴 한데 남일이긴 하지 아무튼 그 즉석에서 그거를 말리는 것보다는 우리 또 이제 신고를 바로 바로바로 그렇죠 그렇죠 112로 가까운 지구대로 알려서 데인터폭력은 무조건 보자마자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이 접수하면은 여자친구가 우리 오빠한테 그러지 말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할테니까 네 빨리 잡아가는 걸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산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왜 너랑 나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갓갈을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아 그날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내눌 내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자세히 강동원님 닮으셨어요 제가 내가 권상우 닮았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가? 네가 내가...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 제가 근데 권상우 닮았다고 저는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죠. 본인이 권상우 닮았다. 그 본인 피조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영 씨는 광고 나가는 동안 이인성 님의 문자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진짜 꼴매기 싫었어. 오늘 처음 들으면 모르겠는데 종종 들었다. 진짜 꼴매기 싫었어. 마치 당연한 얘기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 들은 거니까요. 언제 들었어, 언제? 젊었을 때도 많이 들었고. 진도 젊지만. 어떤 환경에서? 주로 이제 밤에. 밤에. 가로등, 어두컴컴한 곳에서. 조명 좀 어두운 그런 데 있잖아요. 바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클럽. 클루엣이 닮았나? 네, 클럽. 클럽? 클럽 같은 데서도 많이 들었고요. 클럽이나 이런 데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불빛이 한 0.5초 확 스쳐 지나가니까 잠깐 사이에 닮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오랫동안 비추는 게 아니라 잠깐 훅 지나가면. 그냥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이인성님께서는 지금 가까운 안과로 가셔서. 아니, 진짜요? 아니, 그런데 닮았어요. 진짜요? 우리 김두영 씨 비추고 있는 카메라. 이거 그냥. 폐기. 꺼놓고. 폐기하세요? 꺼놓고 닮은 걸로 하고. 사람들 기대감 좀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2680 쓰시는 분 사연이 와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은 축구 응원하다가 친해진 옆 테이블 학생들 술값 다 쏘고 다음 응원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 응원까지 심지어 가서 다 쏘고 왔습니다. 라고 홍윤화 님께서 저희 남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유나 씨가 오늘도 문자를.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 때 이기고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옆 테이블이랑 같이 이제 응원도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오늘 기분이다. 내가 니네 거 사줄게. 걔네 테이블을 냈어요. 야, 니네 다음 응원 어디서 해. 거기 만나서 같이 응원하자 이랬거든요. 또 만나서 같이 응원했죠. 그 옆에서 유나 씨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유나 대를 꼭 같이 갔죠. 아, 이것도 오지랖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들어갈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들어갈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저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여행 갔다가 갑자기 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길거리에서 망고를 파는 갑판태가 있어요. 망고를 파는 데가 있었는데 어떤 한국 관광객 여자분이 망고를 슈퍼마켓 안에 있는 망고는 비싸요. 그런데 밖에 길에서 파는 망고는 싸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슈퍼마켓에서 별로 안 좋은 망고를 계속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밖에 나가면 갑판에서 파는 거 훨씬 싸고 맛있다. 가서 사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무섭대. 그래가지고 제가 사다드렸어요. 사다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 일행들을 다 만난 거야. 그랬더니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망고 사다 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가지고 우르르 오더니 저도 망고 사주세요. 저한테. 그 일행들이 그럼 아무도 길에서 망고를 사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약간 불편해하시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는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나라인데? 필리핀이요. 필리핀에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너무 로컬 느낌만 많이 나니까. 그런 느낌의 무서움.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낯섬 두려움. 판매하시는 분이 뭐 때릴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네가 망고를? 근데 영어가 잘 안 되긴 해요. 아예 현지인분들이.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또 가볼게요. 네 이충모님의 사연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고등학생들이 어떤 노래에 가사를 읊으면서 아 이 노래 뭐지 아 이 노래 뭐지 제목을 막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딱 알겠던데. 하지만 금방 알아낼 줄 알았던 학생들은 무려 7개역을 지나서 제가 내릴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마치질 못하는 거예요. 아 답답하지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SES의 꿈을 모아서! 놀라서 눈이 동그레지던 학생들 꼭 깔깔깔 웃으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꿈을 모아서! SES의 꿈을 모아서! 꿈을 모아서 했는데 전철문 다 찍고 그냥 같이 출발해. 못 내렸어. 이러면 이제 비극이지. 이런 경우 있어요? 뻘쭘해지고.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엄청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장르가 뭐예요? 영화. 영화를 두 분이서 엄청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기실 같은 데였는데. 흡연구역이었어요. 흡연구역에서 둘이 엄청나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찬 베일 있잖아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영화야.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 베일인데 두 분이서 크리스 웹이라고 크리스 웹? 크리스 웹이라고 헷갈린 거야. 크리스 웹으로 헷갈려가지고 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배트맨 나왔고 체크 마크 월버그랑 권투 영화 나왔고 근데 둘 다 크리스 웹으로 계속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참다 참다가 마지막에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비슷해요 그럼. 저는 약간 대중교통 탈 때 어깨에 머리카락 붙어있거나 가방끈이 꼬여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가방끈 꼬여있거나 머리카락이 어깨에 붙어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그게 오지랖이야? 근데 이거를 말해줘야 되나 떼줘야 되나 말없이 떼줄까 아니면 말없이 그냥 가방을 좀 돌려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 내릴 때까지 타고 가요.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괜히 또 너무 하찮은 거라서 머리카락이나 가방 꼬인 건 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난 그거 있어.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랑 영화 보는 거의 유일한 기억인데 극장에 갔어요. 동시상영관이었는데 에일리언2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일리언2랑 딴 거 뭐 하나 같이 붙여서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는데 그때는 왜 이제 좌석이 개념이 없잖아요. 가서 그냥 아무데나 앉는 거잖아. 좌석이 개념이 없다고요? 들어 일단 들어 어른들 말씀하실 때는 너 나랑 스무 살 채행하냐? 왜 이렇게 꼭 괜히 저런다. 아무튼 가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친 이런 거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봤어요. 아빠랑. 아 그럴 수 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퀸 에일리언이랑 싸우고 우주선 축구 날아가잖아요. 그 뒤에서 아휴 끝났다. 오빠 이제 나가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있잖아. 내가 저 완전 어렸을 때거든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 그 좌석 사이 얼굴을 띄고 아직 안 죽었어요. 이랬더니 좌석이 자유석이랑 영화를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한 번 더 보는 게 저는 그게 뭐지? 이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노래 듣고 올까요? SGS의 꿈을 봐서 듣고 가겠습니다. 틀어줘 어 노래장 하는 동안 또 놀라운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망망이 님께서 김민기 씨 손 섞고 닮았어요. 오늘 뭐 그냥 다 나오네. 다 나오네. 정서리 님 어 저희 강동원 씨 팬인데요. 김재경 님 그 자꾸자꾸 계속 보다 보면 보이나요? 아 질문이군요. 오늘 웅량의 분들이 두영영이랑 저희를 보내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실시간 사연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박정봉 님 사연이네요. 40대 중반을 향하고 있는 나이라 친구들과 모이면 재테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거기에 집을 왜 샀냐 그 주식은 이제 하향이다 오지랖이 넓어서 투자에 대해 참견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친구 빼고 다 재테크가 성공했습니다. 개가 사라는 주식만 안 사도 돈 버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사람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 중에 이런 주식 관련 갤러리 많이 하시는 분들을 주갤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주식 빼고는 다 잘하신다고 인생 상담하잖아. 투자에러 분들한테 주식 깔고 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나 주식으로 2천만 원 벌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천만 원 벌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기 남자들 또 오지랖 폭발하는 게 자동차 관련해서 차 얘기 나오면 나 이 생각을 왜 안 못했지.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 주식 주개를 얘기하니까 되게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자동차로 보호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자동차 얘기보다는 진짜 사람 사는 얘기는 맞아 맞아. 각종 삶의 팁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엄청 많고 그리고 뭐 외제차 몇 억씩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자동차를 거기 계신 분들은 안 타박은 것 같은데 더 자라라. 더 자라라. 어떻게 잘 빠졌다느니. 어떤 사이트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 하나. 저 지금 이 차 알아보고 있는데 어때 보여요? 하고 다 찾아올리면 그돈씨. 그돈이면 뭐뭐뭐. 그 살바. 그 살바라고 하죠. 그 돈이면 그거 살바에는 뭐뭐뭐. 그 살바. 그거 살바에는 500봇에서 하나 더 올리지. 그거 살바에는 한 700봇에서 그런 거 가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마이 바울이 있어. 그래서 이제 경차에서. 경차에서 나중에 페라리오가. 거기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잡담을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푼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결국에 오지람이 자기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글 쓰면서 서로 이런 주제대화 얘기하면서 그냥 어차피 못 사지만 그냥 마치 있는 것처럼 야 거기명이나 500봇 더 붙여서 뭐해. 뭐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연님 사연 들지 마있네요. 버스 탔는데 제 뒤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제 머리 흰머리 새치가 있다면서 뽑아준다. 너무 놀랐어요.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런데 놀라지. 누가 머리카락 뽑아버리면 나는 공감돼. 그런데 이럴 수 뭐라고요? 너 진짜 뽑을 수 있어? 나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정이에요. 흰머리거나 어깨 머리카락 있으면 진짜 내릴 때까지 신경이 계속 들리다. 아니 아니 어깨가 아니라 그냥 떼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뽑아버려잖아. 나는 내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연령대가 되게 많아. 한 60대 내가 70대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뽑아줄 것 같아요. 나이가 더 있으면.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지 알지. 하지는 못하지. 폭력이 있어도 있어요. 오정진님 사연. 우리 남편은 어디 여행 가면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사진 찍어드려요. 두 분 붙어보세요. 하트도 좀 하시고요. 좀 옆으로 붙어보세요. 사진 옷질 러퍼입니다. 여보 우리는 구경 언제 하는 거요? 김지혜님 사연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여학생 크로스백 끈 꼬인 거 못 참고 풀어드리려다가 후매치기로 오일 받을 받을 적이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터치는 말을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김지혜님도 똑같은 거야. 못 참는 거야. 그 가방 끈 꼬인 거를 그럼 꼬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접촉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못하는 거야. 크로스백 꼬인 그거는 저도 조금 저기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책가방 메고 있을 때 아니 저는 끈 꼬인 걸 공감은 못 했는데 왜 저게 책가방 메고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셔츠가 뒤로 말려 올라 들어가서 가방이 먹고 있을 때 있잖아요. 있어 있어 있어. 그래서 거의 허리가 보이는데 이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한 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나는 크로스백 끈 꼬인 건 공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형은 얘기해줬 때잖아. 얘기해줬. 너는 그거를 잡아 뽑아가지고 입혀준다는 거야. 절대 안 하죠. 저 같으면 빼겠죠.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뺀다고요? 90년대 80년대 옛날 마인드였으면 빼주는데 지금 건들지도 않겠지만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겠죠. 가면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빼야 되는데 그리고 라이더 해외 라이더들 영상 보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보면 주유구 열려져 있는 받아주는 그런 영상도 많잖아. 자동차 주유구? 바이크 바이크 주유구 아니면 자동차 주유구?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주유구 열려있는 거 닫아주는 그런 영상 그것도 우지랖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좋은 거지. 나쁠 거 없는 거지. 내 보물들 님 사연도 있어요? 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바쁜 것 같아서 셀프파가 아닌데도 제가 소쿠리 들고 가서 야채를 받아왔네요. 심지어 다른 테이블에서 제가 종업원인 줄 알고 김치랑 밑반찬 갖다 달려서 가져다 줬어요. 오지랍인가요? 나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외국 나가면 이런 거 많이 겪어봐가지고. 김지영님 사연인데요. 우리 사무실에 오지랍 한 명이 있어요. 네. 출근하면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꼭 보는데 거기 보면 행운의 아이템이 같이 써있나 봐요. 그거를 사무실 사람들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다 하나씩 챙겨줘요. 저번에 저의 행운의 아이템은 빨간색 지갑이었는데 이 언니가 A4 용지에 빨간색 매직으로 칠하고 지갑으로 만들어줬어요. 대단하죠? 사람은 참 착해요. 사람은 참 착해요. 이거는 돌력각인데. 이걸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운세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아 진짜? 어디까지 믿어요? 이를테면 이래 그 띠인데 요 띠 오늘 꼭 빨간색 지갑을 들고 다녀라. 오늘 아침에 봤어. 그럼 빨간색 신발 같은 거 거기는 이제 행운의 색으로 나오거든요. 아 제가 다 알고 있고 행운의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빨간색이 행운의 색이다. 신발이나 속옷이나 하나는 무조건 챙겨서 입는 편이죠. 정론의다. 매일마다요? 매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미신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운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한테는 행운이 정해져 있는데 가위바위보 이런 거에다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이겨버리면 행운을 쓰는 거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내게 막 이런 편이에요. 근데 그 운 갔다가 어디다 쓰려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근데 나는 운세를 못 믿겠는 게 아 진짜? 아니 그게 띠별로 이렇게 운세 나오는 게 그러면은 어떤 한 고등학교 한 반에 그 학년은 다 똑같은 눈세인 거잖아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야? 네 그냥 하루 종일 행복한 느낌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그래도 그 행운 해석 이런 걸 다 따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놀라운데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명예 토크맨 뽑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운령의 토크맨 뽑아야 되는데 네 선정하는 동안 두영 씨가 본인에게 강동원 닮았다고 하신 분께 선물을 주자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오지럽을 하냐 오지럽이잖아 네 그러면은 개인 사비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왜 저희 거는 크게 뭐 득될 건 없었습니다. 사실 비난만 많이 받았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의 운령의 토크맨은 네 진짜 찐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생방송에 맞게 실시간 사연에서 뽑아봤습니다. 버스 탔다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흰머리 뽑힌 김혜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혜원님께는 치킨 선물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두 분과 우리 또 이 시간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퍼의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이 곡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웅쇼 허지웅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리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4부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SBS 구내식당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냈지? 천생연부님께서 SBS 구내식당 식당 밥 어떠세요? 그래 또 그러고 신영대님이 또 구내식당 너무 좋대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전에 한참 가다가 제가 좀 많이 먹는데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안 갔어요. 밥 안 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박성현님 형님 다음 달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아내와 복식으로 출전하려고 요즘 열심히 치고 있는데 어제는 아들을 데리고 훈련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치님이 아들이 대회에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배드민턴 치신 건 고작 두세 번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이 국대가 미래의 국가대표가 탄생되는 건가요? 이야 두세 번 쳤는데 대회를 나가라는 추천을 받았다고요?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회도 아니고 지자체 주최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재능을 빨리 발견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들 본인도 좋아하고 자기가 또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서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좀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김교봉님 차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서 당장 사진이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 됩니다. 웅디도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차 저도 꽤 오르되는데 저는 그런 거 사실 좋아해요. 스펙 읽는 거를 좋아해요. 기술 쪽 관심이 많아서 스펙들 이렇게 데이터들 따로 보통 우리 클리핑이라고 하죠. 메모해 놓고 비교하고 새로 나온 기술만 알아보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저도 자주 봅니다. 많이 들어가서 이해합니다. 김지영 님이 신청하셨어요. 스텔러 장의 아름다워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진현 님께서 내일 모레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내 가족이 제주도에 여행을 갑니다. 아내가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설렙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 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설레실까요? 정말 정말 그 좋은 기억들 많이 쌓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겠다. 어 비온다 님이 옹디 매번 보라로 볼 때마다 그 텀블러 그 음료인지 물인지 그거 마실 때 손가락 두 개는 왜 들고 마시세요? 그러는데 제가 손가락 두 개를 들고 마시나요? 손가락 무슨 말이지 이게 어 새끼 새끼손가락을 드네요? 어 두 개는 아닌데 새끼손가락 왜 들지 근데 진짜?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남들은 그럼 이거 다 잡고 있나? 어 신기한데 이럴 수도 있죠 볼 5951 쓰시는 분이 웅디 울진 산불난 곳에 일하러 왔는데요 주인분이 새참을 챙겨주시는데 진짜 진짜 꿀맛이에요 늦더위라 생각했는데 산속에 들어오니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산불로 고통 받으신 분들 직접 찾아뵈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일 잘 마무리 해드리고 갈게요 참 뜻깊은 발걸음 하셨습니다 하와이도 지금 너무 큰 화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삶의 투전을 빼앗겼는데 여전히 이제 그 관광객들도 어차피 그 하와이는 많은 분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갈등들이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우리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화재에 관련한 뉴스들이 이래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조심도 더 많이 하고 그만큼 위로의 발걸음도 함께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12 쓰시는 분 어휴 봐봐 새끼손가락 들고 두시는 분들 많네 봐봐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0812 쓰시는 분이 저 오늘 생일이에요 손편지 받고 싶다고 조카 김서아에게 반협박을 했는데 기억조차 못하나 보네요 옹디 축하해주세요 조카가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아니면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러나 0812 쓰시는 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 또 무리인 고릴라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제 욕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신청해주세요 2326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One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의 음악 듣겠습니다 허지웅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3746 쓰시는 분이 끝곡 신청해주셨어요 지금 21개월 딸과 퍼즐 맞추기 하고 있어요 내일 제가 개학이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쉽네요 박학기의 비타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교사이실까요? 아무튼 지금 너무 사랑하는 딸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청하신 곡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요 이 곡 들으치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운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화림 기술 황한성 김환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모레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름이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밖에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조금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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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분이 모자 молод다 성 bill은 우리의 노래 감사합니다.